수나라, 북주로부터 황의를 물려받아 제왕의 성에 있었던 관중의 주인이 된 수나라 양견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수나라의 의미, 수나라란 수지역을 기반으로 제왕의 성에 있었던 관중과 부도인 개경서울 낙양을 장악해서 양견이 공국한 나라가 수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인 저센 시스템의 중심, 조선을 대표하는 왕주의 국명이 됩니다. 수문제의 양견은 중국수의 초대 황제로서 400여 년에 중국 대륙의 혼란기에 종지부를 찍은 명군이다. 양견은 서유의 수국공이자 대사공인 양충과 요시아들로 태어났다. 홍롱의 화음 출신이고 스스로 후한테이 양진의 14세 소원이라 칭했다. 수나라의 국명은 수인데 양충과 양진이 받았던 봉지가 물수변이 추가된 수국인 것은 원래의 수를 수로 변제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위키백화의 내용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양충과 수문제의 양견의 봉지가 수국공입니다. 즉 이 지역을 기반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장악하고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왕주의 군명이 수나라가 되었던 곳입니다. 수나라에 기반이 되었던 수지역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수원 도우부의 군명을 수성수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의 군명을 수성이라고 합니다. 관중지역의 구중공거래터를 살펴보시면 많은 물자리들이 이곳을 지나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하천이 합쳐지는 교주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또한 수원으로 이곳에 화성이 있었습니다. 주 나라의 공국자 양충과 양균의 고향은 홍롱의 섬서화음이라고 했습니다. 홍롱은 우리 반도의 성시 대부분이 이곳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지역으로 섬서는 관중의 제우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화음은 또한 화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중통국 여지승남을 판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음이 왜 화양인고 하니?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양과 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건물에 햇볕이 비추면 햇볕이 있는 부분은 양이 되며 그 건물의 그늘진 부분은 음이 됩니다. 즉 양과 음은 같은 장소 지역의 양과 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수나라의 공짜 양균의 고향 화양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화 땅에 있는 양지가 화양이고 산이 화산이며 성이 화성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화성이 현 수원에 조작된 이유를 간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중통국 여지승남에서는 서울의 삼각산을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화양의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것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화양을 역사 속의 촉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역사는 사천성을 화양의 촉이라고 조작했지만 실제의 촉은 한양 장안의 관중지역이 바로 화양의 촉이었습니다. 화양인 한양의 성인 한성부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북쪽으로 화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으로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빠르고 평균하다. 북악이 뒤에 수사쓰니 궁전이 빛을 더하고 남봉이 앞에 높았는데 정각이 사면으로 둘렀다.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 금성 첨부로다라고 했습니다. 관중 북쪽의 진산이 화산인 삼각산이고 남쪽으로 한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곳 화산 금강산 한라산이 접한 곳이 바로 만중산에 있었던 역대 왕조들의 궁궐들이 있었던 구중궁궐의 터 화양입니다. 이곳 근처에서 수나라의 공국자 양견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상기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부의 형승에 이곳을 금성 첨부라고 합니다. 화양국지 촉지와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궁 여지수남이 이렇듯 일맥상통합니다. 수나라 양씨의 상계 수나라 양씨가 탄생한 시기와 장소를 통해서도 왜 양충과 영균이 수국궁의 봉제를 받았는지 이들의 기반지역을 살펴봅시다. 양씨의 기원은 중국 홍롱사람 당수구의 후손 백교가 주나라로 들어가 양후로 봉아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양씨의 본관은 중화남원 청주안악 등이 있다. 양씨는 주나라 성왕의 동생 당수구의 후손인 백교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백교가 받은 양 땅의 위치에 대해 밝혀봅시다. 수나라의 공국자 양견이 또한 이들의 후손으로 동성입니다. 양씨가 개출된 곳은 양주 양평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창화견주 매성 내수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대원 중원 창화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남경 한양 남평양 양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경기도 양주와 한성부는 양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자 어떻습니까? 양씨가 탄생한 양주와 양충과 양견의 고향 섬소의 화음이 관중의 한성지역이라는 것을 신중동궁 여지수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멸망 백제 멸망 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백제 역사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적극적으로 통일사업을 서둘렀다. 당시 남주 진나라의 황제인 진석부는 사치와 방종에 빠졌고 간신들의 잠수만 들어 나라가 크게 피폐해져 있었다. 양견은 차남인 진왕 양강에게 군사를 내주어 진나라를 공격하라 맹했고 589년에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남주의 진 나라란 동진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남주의 마지막 왕제로 지호국 온나라에서도 금능의 권업에 도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남주의 수도 권업의 위치부터 확인해봅시다. 이들 남주가 바로 한국사의 백제입니다. 중국 역사 남주와 백제의 역사를 모두 비교해 놓았으니 제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신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지 아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웅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다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권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심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능에 상사로운 기운 서려있어 일만주 수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남주인 동진 송제 양진의 수도 권업은 금강산 김해의 금능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관중의 수나라 왕조가 지금 거리에 남주의 마지막 왕조 진나라를 면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했다고 했는데 미안한 얘기이지만 한 세력이 남아있습니다. 586년 개성의 업 요등에 있었던 북제의 세력들이 지금 거리에 평양으로 전도해서 수나라에게 대항했다고 했습니다. 평양으로 전도한 이 북제의 세력들이 반도서의 고구려로 등장했습니다. 남주의 마지막 왕조 진나라가 망함으로 백제는 멸망해야 하는데 그 마지막을 이은 서동요의 주인공 무왕과 삼천궁요의 주인공 의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소설일까요? 저는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무왕의 서동요와 삼천궁요와 낙하음 얘기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산 시문집에서 보듯이 종조대왕의 시대 남주가 있었던 김해의 금능 권업은 명청조선의 화성부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속 화성의 개념은 상당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주후 여유가 있을 때 화성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소순 남경과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제 육수 금강 맑은 물은 만리를 흘러가고 구름도 딴 용그림배는 양주로 내려가네. 북방 장안에서는 상림원을 자랑하지만 남방 송도에는 산하루가 있도다. 탁금 청강 금강을 가리킨다.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비단 신는 맑은 강이랍니다. 비단 금자의 금강은 신시계체내무대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의 금도와 관중에 흐른 강으로 천주와 관중지역을 만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었던 성이 만리장성입니다. 양주는 관중지역의 양주입니다. 이 관중에 흐른 강 중에 개경으로부터 관중으로 흐른 물이 회수 금강이고 관중을 길게 관통한 강이 바로 한강인 압록강, 청하, 장강, 양자강, 위수, 뿌리수, 요하, 박수라고 합니다. 북방 장안이 북경 대도인 관중으로 이곳 상림원에 조선의 정궁, 경복궁과 아방궁이 있었으며 남방 송도는 개경의 서울로 그곳에 산하루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공교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과 나양 관중의 장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륙이 황제국 수나라였고 금강산 김에 있었던 남조의 진나라는 백제로 이들은 수나라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구려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 고구려의 행방을 찾아봅시다. 고구려 평원왕 고향성 고구려의 제25대 왕 이름은 양성이다. 평강상왕 또는 평강왕이라고도 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남북주와 두루 외교관계를 맺는 정책을 펴 561년 진나라의 사신을 보냈으며 564년에는 북주의 사신을 보냈다. 577년 북주의 사신을 파견하여 관직을 받았으며 581년에는 수나라 고재로부터 대장군 요동군공이라는 관작을 받았다. 581년 평양 대성산에서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고구려는 수나라가 공급된 직후부터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를 맺었으나 남조인 진과도 여전히 통교했다. 수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동일하자 평원왕은 수나라의 공격에 대비해 전쟁 준비를 서둘렀다. 590년 평원왕이 죽은 뒤 아들 원이 즉위하여 더욱 강력하게 전쟁 준비를 했다. 고구려의 평원왕 고향성이 바로 북주의 고향입니다. 577년 개성의 업인 요동에 있었던 북제는 관중의 북주에게 멸망당하면서 북주의 신화가 됩니다. 이것을 고구려가 577년 북주의 사신을 파견하여 관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81년 황제의 북주는 수국공인 양견에게 황의를 양해하면서 관중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81년 북주의 신화였던 북주의 고구려는 다시 황제가 단 수나라로부터 업당인 요동군공이라는 관장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586년 북제인 고구려가 평양 대성산에서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합니다. 아니 장안성에서 평양 대성산으로 옮겼다고 해도 이상한데 평양에서 수나라에서도 장안성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신중 동국 여지수남의 평양부에서 인용합니다. 군명 조선왕검성 옛기록에 당군 이름은 왕검이라 했다. 기성 낭랑 장안 서경서도 호경 유경 평안을 장안이라고 합니다. 역사 저작을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아하 그러면 586년 개성의 업인 요동에 있었던 북제의 고구려가 586년 지금 거리의 서경인 평양으로 기습 전두에서 중앙정부인 관중의 수나라에게 대항했던 것입니다. 백제가 있었던 곳이 남조가 있었던 김해의 권업으로 이곳에서 중앙저작인 수나라에게 589년 망했으며 고구려가 있었던 곳은 개성의 업인 요동으로 이들이 북제였으며 이들 북제인 고구려가 북주를 이운 수나라에게 요동군공의 자기를 받았으며 586년 이들 북제의 고구려가 평양으로 기습 전두에서 중앙저정인 수나라에게 대항한 것이 바로 중앙저정인 수나라와 요동평양의 북제인 고구려와의 전쟁이 현재의 차이나와 한반도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조작, 이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수대첩의 허구성 살수를 청천강이라고 합니다. 청천이란 청하와 동일한 지명으로 청하를 용만압록강이라고 합니다. 청천청하를 푸른 물이라고 해석하시면 그분은 영원히 역사의 진실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청하청천이란 청지역인 청주를 흐른 물입니다. 만약 관중의 수나라가 남조인 백제친공의 전쟁터가 살수였으면 이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수나라는 관중을 관통해서 흐른 살수인 청천강을 따라 내려가 남조를 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제인 고구려는 개경인 요동의 중경, 즉 경도인 서울의 중부와 서보인 서경의 평행에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군대가 살수인 청천강으로 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살수인 청천강은 수나라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활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시적부터 을지문덕의 살수에서의 활약에 대한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조작자들의 소선이었을 뿐입니다.